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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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빨래가 생긴다. 이곳은 빨래가 생긴다. 이곳은 빨래가 생긴다. 빨래가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빨래가 생긴다. 이곳은 빨래가 생긴다. 이곳은 빨래가 생긴다. 이곳은 빨래가 생긴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서재원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건 서핑이고요. 필라테스, 요가 이렇게 좋아해요. 힘직하고 카리스마와 다정함을 같이 갖고 있는 눈빛을 가진 그런 분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서로 소통을 많이 하고 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기대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대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건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답이 사랑이라면 이제 그 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너 맘 안에 실패와 다 내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건 아 진짜 딱 처음 시작할 때 이 손 한번 딱 손끝이 닿는 느낌이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랬어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무용파트에서 이제 재학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 혹시 어디서 본 적 없으신가요? 미스코리아 이런 거 하신가? 미스코리아 이런 거 하신가? 그래요? 왜요? 키도 펀치하시고 지금 여기 B만 하나 있으면 딱 어울릴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진짜요? 저 미스코리아 맞아요 진짜요? 2017 미스코리아 진입니다 2017 미스코리아 진은 참가 번호 11번 서재원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 진짜요? 와 반갑습니다 저는 이의진입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다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앞으로 이렇게 좋은 만남 이어가고 싶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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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다 깼다 떨어져 앉아있는데 첫 인상으로만 네 아 그래도 이분이랑 좀 더 가까이 친해지고 싶다 네 라고 하시는 분 옆에 가서 앉아주시면 그럼 혹시 생각해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해요 이렇게 제가 inne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 앉을게요. Mnet 댄싱 로맨스 SOMEBODY Mnet 댄싱 로맨스 SOMEBODY